고리카이 전복은 힐 힝힝힝힘 아군이 당했습니다 마마도 없으니까 그냥 텔 타고 오자 최대한 귀로 갈가먹다가 싸워야 되거든 스택 터뜨리는 걸 씹어버리니까 이렇게 갈가먹다가 싸우면 그냥 쉽게 잡을 수 있잖아 어차피 궁을 맞으면 움직이지도 못해서 풀차징으로 맞는 게 확정형으로 되어버렸잖아 기절도 없고 아래로 궁 쓸 가능성이 높거든? 죽었는데? 아니, 뭐야? 야, 이건... 야, 이건... 저게 처치했습니다 스택 없을 때 아, 말 만하지 슈도 처음에 맞춰놨고 월식이 떴었는데도 이겼지 아, 이거 거기다가 박아 아니... 갈리오 심각한데? 판톤 죽이고 시작하는 거였어 도전이... 우리 친구야... 어? 풀이 있네? 잠시만... 앨리스가 있네? 이거 지금... 야, 여기 다 있어 야, 여기 다 있어 그렇다 지금 나갔지 나도 나갔구만 아아 이걸 못맞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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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잡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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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게 아 아 아 아 뭐지 자코? 나 궁 있는데 경화도 아닌 진이 자꾸 내 앞에서 얼쩡거리네 끝났네 포탈을 파괴했어 암을 파괴했어 암? 뭐야 야 이거를 탈락은 그냥 가버렸네 뭔데 이거는 그냥 같이 때렸으면 부신거잖아 끝났어 아니 지구란 느끼고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 지 Sergeant Gigi 구 드 지금 스푔링 너 스푸 인דר 더 asser 지구 지구 기상 연 아... 빨로 돌고 나온거야 이게 맞아? 아군이 다녔습니다 이런 딜교는 내가 더 좋거든 아군이 다녔 아군이 다녔 빨로 돌고 만들어놔면 아군이 다녔 나이스 그레싱도 잡았겠다 이러면 나이스 라이스 크라파트 루 CD 아흡 자, 가야겠지 좀 위험하긴 한데 어? 뭐야 클레드 어디갔어? 클레드 못잡았어? 아군이 다녔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은 붙어줘야겠는데 내 땅에 발 좀 치겠다고 미처 날뛰고 있습니다. 적은 붙어있습니다. 적은 붙어있습니다. 적은 붙어있습니다. 인연이 녹아버렸네? 아이씨 뭐야 원딜 아이씨 뭐야 원딜 야 신자 바로 붙어야지 아니 이씨 잡았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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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자ã whether 렌라고 쳐다보 quatro 이 수 Tudo 야 바드야 이거 뭐냐? 아이고 바드가 아니고 이거 타일러 쓴거? 아니 그 사이에 죽냐? 어? 피아 없는데 막 다녀? 내가 궁이 없어서 이거 싸우면 불리한데? 우린 미드 푸쉬를 내야 돼 미드를 미는게 맞아 이러면 억제기타가 부리잖아 우리가 불리하게 할 필요가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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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야 큐풀도 못써 저게 그냥 못하는 수준이 아니고 일부러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 이쪽은 쓰레쉬가 던져 아니 아트랑 쓰레쉬가 한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아 으 으 으 아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진짜 이거 왜 이러냐 얘들아 그렇다고 써려는 친구는 아니지 멘탈도 왜 이렇게 약해 애들 아니 CC가 이거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 봐봐 박잖아 피오라 같은 거면 이해를 내 한타에 좋은 아트 들고 사이드 가 가지고 저렇게 박는 게 맞아 아 혼자 씨야먹다가 사고 났네 아니 아트가 별빼 안 오네 와 와 스킬 다 빼놔 가지고 할 만한데 끝났다 이거 GG